직류와 교류는 전압강화에서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같은 RLC회로일지라도 만약에 여기가 10V잖아요. 그럼 여기가 원래 직렬에서는 어떻게 돼? 여기 전압강화가 5V, 3V면 여긴 자동으로 몇 볼트? 2V의 전압강화가 일어나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합치면 어때요? 합치면 10V 이렇게 되죠. 근데 교류에서는 여기가 10V가 맥시멈이고 여기가 5V, 3V, 2V 이렇게 푸시면 안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카데미의 민식혜입니다. 하루 1시간 물리공부합시다. 자 오늘은 직류 교류의 RLC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RLC회로의 공명진동수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아까 설명드린 전압강화 덧셈처럼 풀면 안된다고 했죠. 맞죠?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잠깐만 복습해볼까요? 임피던스에 대해서 임피던스 우리 Z가 우리 R에서 그 RLC회로에서는 우리가 위상차이가 어때요? 위상차이가 없었죠. R은 오케이? 그 다음 L은 뭐? 플러스 2분의 파이 그 다음 C는 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이걸 리액턴스로 계산할 때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그냥 R이고 이게 O음이고 이해되요? 이거는 뭐가 돼? XL인데 이게 O음이고 XL은 어떻게 구해? 오메가 L 이렇게 XC도 O음이고 O음 형태로 바꿔서 임피던스 한대죠. 이거는 뭐 오메가 C분의 1 이런 식으로 이해되요? 마이너스죠. 이거 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상차이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임피던스 구할 때도 이렇게 풀었죠. R 이쪽으로 XL 이쪽으로 XC 이해되요? 그러니까 이게 X가 XL 빼기 XC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파이라 해가지고 이거를 임피던스로 해서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그거 자체가 지금 임피던스에서 I가 볼트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XL L에서의 전압강화 그 다음에 XC XC에서 전압강화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VR R 해가지고 이거 피타고라스 된 게 V 이렇게 나와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돼요. 오케이? 쉽죠? 자 개념은 이거랑 동일하게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직류 직류은 말 그대로 진짜 직류잖아. 근데 교류는 위상차이라는 것 때문에 허수부 제1을 빌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벡터처럼이. 자 그럼 봅시다. 교류회로는 여기서 만약에 5V가 최대의 값이라면 여기가 3V 일어났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7V 일어나면 여기가 대략적으로 3V 이렇게 놔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7V 그 다음 여기 3V 하면 몇이에요? 여기가 4V고 여기가 3V니까 3대 4대 5V 이런 식으로 토탈 기전력이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이게 차이점이에요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임피던스에 의해서 다 똑같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외울 거 아니에요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언제나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도 그래요. 전류 전류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봐봐 우리 이렇게 구했잖아. V는 IZ라고 해서 구했잖아. 오케이? 이 Z 자체가 어떻게 구했어? 루트 R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에 가지고 제곱. 맞지? 이렇게 구했잖아 이거. 그럼 전류도 어떻게 되냐면은 전류를 구하면은 Z분의 V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하나 풀어보자 이거. 이거. 오케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왜냐면은 시험에서 RLC회로 또는 RL회로 RC회로 교류해서의 그 전류와 V값을 구하여라. 이런 거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이. 자 이것도 분명히 이렇게 줄 거예요. V0 코사인 오메가 T라고 줄 거예요. 맞죠이? 이 값을 주겠죠 아마도이? 이게 VT는이? 그럼 IT랑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IT를 구해보자이. 먼저이. I는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임피던스를 찾아야 되죠. 임피던스. 우리 햄이 구하는 방법 했지? 어렸어? 1 더하기 오케이? 호수부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해되요?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토탈 임피던스죠이? 플러스 제2네. 이해되요? 그럼 이게 토탈 임피던스 값이 어떻게 돼? 크기는 봐봐요. 1 1 이게 몇이야? 루트 1대 1대 루트 2잖아. 이해되요? 그러면 이 값은 사실은 루트 2에다가 이 각도도 나와있어요. 각도. 각도가 몇이냐면은 이 각도는 탄젠트 아크탄젠트 하면 되죠. 이해되요? 아크탄젠트 아크탄젠트 이거 R분의 R이 1이죠이. 그 다음에 XL이 2 마이너스 1이니까 1분의 1이죠. 이해되요? 그럼 이 파이가 몇 나와? 1이 나오려면 이 값이 1이 나와야 되잖아. 1 1이 나오는 값의 각도는 몇이야? 45도죠. 45도. 이해되요? 그럼 각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임피던스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디에 쓰냐? 지금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아까 봐봐 햄이 V는 I Z라 있잖아. 그럼 I 구할 때 I가 어떻게 되냐면은 Z분의 V가 되잖아. 그럼 이거 V는 몇이야? V0 코사인 오메가 T 이거는 나중에 시험 문제 풀면 이게 주어져요. 여기는 일단 미지수로 두게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루트 2로 나누면 되잖아. 근데 봐봐 각도가 2분의 파이 이해되요? 이게 분모에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위상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빼줘야 돼요. 위상 차이가. 즉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일단 이게 봐봐 이게 V0가 내가 만약에 만약에 100 루트 2라고 할게 100 루트 2라고 하면 이거 빼주면 어떻게 돼? 계산하면 I는 100 루트 2 약분 된 거예요. 그럼 코사인 이거 각도를 빼줘야 돼요. 위상 차이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플러스 파이 시타라고 있었으면은 시타 빼기 2분의 파이 해주면 돼요. 이해돼요?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오메가 T 플러스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파이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파이 빼기 2분의 파이 해서 그냥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지금 없다 해보자. 없다 하면은 이렇게 빼질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밑에 분모 있을 때니까 이만큼 위상 차이가 있는 거야.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자 V가 아까 V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쪽으로 이해돼요? 이만큼 이해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I랑 이게 V 이건 V라고 치자. V V랑 이게 V잖아. 그 다음 I는 이거랑 위상 차이가 있다니까요. 위상 차이. OK? V랑 I가 어때요? 위상 차이가 있죠. 이것 때문에. 이해돼요? 그게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를 구해가지고 하면은 위상 차이가 나옵니다. 이해돼요? 그러면은 봐봐 V라는 전압은 VT는 여기 T라고 하자. VT는 아까 100 루트 2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T고이. 그 다음에 I는 뭐야? 100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각자 어때요? 다르죠? 그때그때 값이랑 다 다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시험에서 시간이 몇 초일 때 전력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낼 수도 있죠. 이해돼요? 전력을 구하시오. 전력이 만약에 전력 우리 피구할 땐 어떻게? I 곱하기 V잖아. 이때는 뭐야? 교류 I랑 교류 V를 넣어줘야 돼요. 교류 I가 몇? I랑 이거 넣어야 되고 교류 V는 이걸 넣어야 돼요. 그 시간의 값을 찾아서 넣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다르죠? 직렬은 이제 그냥 상수만 나눠서 바로 넣었잖아. 근데 교류는 그 시간당 그때 교류 I랑 교류 V 따로따로 넣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설명해서 넘어갈게요. 나중에 문제 풀어보세요. 그럼 햄 말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햄은 통합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한 번 더 교류회로서 공명 진동수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요. 공명 공명은 이제 진동에서는 공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진 이해돼요? 공진 교류에서 공명이라는 거는 전기회로에서의 공명이라고 보면 돼요. 공명 전기회로 회로기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로기판이 L이랑 C랑 R이랑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돼가지고 만들어 왔을 거 아니에요. 임피던스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공진 현상 공명 현상을 발생하는데 공명 현상이 언제 발생하냐면 I가 제일 클 때 이해돼요? I가 제일 클 때 I가 제일 커가지고 봐봐 V는 I R로 이렇게 나타내잖아. 이렇게 나타낼 때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 I가 제일 클 때는 뭐가 돼야 돼? 이거는 원래 맥스일 때 잖아. 지금이 맥스일 Z 임피던스가 제일 작을 때 맞죠? 그때 I가 제일 크죠? 그때를 공명 이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Z가 임피던스 Z가 제일 작을 때는 이거잖아. 즉 이 값이 뭐가 돼? 이거는 무조건 양수니까 얘도 양수니까 얘가 뭐가 됨대? 0이 돼버리면 이 I가 어때요? 제일 크죠? 오케이? 이해돼요? 이게 0이 되려면 어떻게 돼? 둘이 가 같아야 되죠? 오케이? 이해돼요? 그럼 둘이 같다는 말은 XL은 원래 뭐였어? 오메가 L이었잖아. 이게 옴이잖아. 옴. 그 다음 XC가 뭐야? 오메가 C분의 1이잖아. 그게 같다고 하는 건 이 수식이죠? 그럼 이걸 넘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각 고유 공명 진동수예요. 각 공명 진동수 이거. 오케이? 이게 오메가 는 2파이 F죠? 2파이 분에 나누면 어떻게 돼? 2파이 분의 1에 루트 L C분의 1. 이게 공명 진동수죠. 우리가 구하려는.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풉니다. 참고로 공명 현상 이런 건 뭐냐면 라디오 같은 것도 너네들 수신을 하잖아? 수신을 하면 얘가 어떨 때는 지직지직 하는데 어쩔 때는 어때요? 막 잘 들리죠? 소리가 방송이. 왜 그러냐면 전류가 커서 그래요. 전류가 많이 나와. 그 말은 뭐냐면 공명 일대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어떤 방송국의 소리가 잘 들린다는 거는 어떤 헤르츠를 잘 받아들인 거죠. 헤르츠. 근데 이거는 뭘로 조절할 수 이렇게 돌리잖아. 이렇게 돌려가지고 지직지직 지직 해서 딱 어느 게 맞추면 방송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돌리면서 뭐가 바뀌는 거? L값 과 C값 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느 특정 딱딱 돌리면 특정 고유 노수가 거기에 맞아가지고 방송국에서 보내는 헤르츠랑 루트 1의 값이 맞아가지고 이제 방송이 들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방송을 잡아요. 이 전자기기에서는 이해되시죠? 그게 고유 노수 I값이 맥스 일대. 오케이? 자 이러면서 우리 생활에 있는 이런 개념도 이해하면 좋죠. 헤미 이런 것도 잘 쉽게 가르쳐주죠.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모든 거를 통합해서 한번 풀 개념을 좀 설명할 때 연습문제 34장 17번이 좋은 것 같아서 이거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거 풀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공명 진동수는 헤르츠 단위로 각각 얼마인가? 이거 라디언 퍼 세크는 이제 그거죠. 고유각진동 고유각진동 오메가고 이거는 2파이 F에 F죠. 오케이? 자 이것도 구하면 어때요? 여기 공명진동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해서 얘 값이랑 얘 값이랑 같을 때라 했잖아. 근데 이 값은 어떻게 바꿔야 돼? 리액턴스로 바꿔야 되잖아. XL은 뭐? 오메가 L 이해돼요? 오메가 L은 몇이야? 오메가 L이 지금 우리 지금 유도하지 말고 그러면 이거 헤미 너네들 이거 유도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거는 XC에가지고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겠죠. 오메가는 루트 L분의 C 이거는 만약에 필요하면 외워도 되고 모르겠으면 이거 유도해서 풀어도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헤미는 일단은 여기서 아까 앞에서 유도를 했으니까 지금 이거는 바로 그냥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건 2파이 F는 2파이 F 헤르츠 구해봅시다. 그럼 루트 L C분의 1이니까 L이 몇? L 어? 이거 보니까 밀이 H네. 그러면 몇이에요? 이거는 밀이니까 1 곱하기 L은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L이네. H이네. 이해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C는 몇이에요? C는 1 마이크로 페르시네. 그러면 마이크로는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페르시네. 이해돼요? 그럼 여기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 넣으면 넣으면 10에 마이너스 9승 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F값은 이 5분의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그러면 넣으면 몇이 나오냐면 헤르츠 헤르츠는 5 곱하기 10에 3승 헤르츠가 나와요. 이해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햄 같은 경우는 이거 C도 내가지고 임피던스도 구하라고 할 것 같아요. 임피던스 토탈 이해되죠? 임피던스 어떻게 구해? 이거 바로 이거 구하면 되잖아. 이거 이게 뭐야? 오메가 L이잖아. 오메가 L이면 어떻게 돼? 오메가 L이면 이게 2파이 F잖아. F L 그럼 이걸 넣으면 되잖아. 이거 여기 넣고 이거는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오케이? 그 다음 이거 XC는 어떻게 구해? XC는 오메가 C분의 1 이것도 2파이 F분의 FC분의 1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자 그러면 하나 구해봅시다. 여기가 10옴이고 이것도 옴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옴으로 그럼 계산해 볼게요. 그럼 이게 몇 나오냐면 이게 31.4 볼트 아 4가 나와요. 31.4옴 그 다음 이것도 몇 나와? 이것도 여기 계산하면 거의 똑같이 나와야 되죠. 이게 거의 31.4가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32 정도 나오겠죠. 한번 풀어볼까? 그럼 이게 31.8이 나와요. 거의 31.8 정도 약간 32 정도 근처에 나오죠. 왜냐하면 둘이 원래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공명이잖아. 지금 공명이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잘 봐이 이 볼트에이즈에서 최대값 공명 상태라는 거는 일단 여기서 맥스 아예 맥스일 때라 있죠. 아예 맥스는 부위가 일단은 맥스여야 되죠. 그러니까 여긴 10볼트죠. 10볼트가 흐를 때 이제 여기는 몇이야? 10이 전압강아 일어나고 여기랑 연압강 여기가 어떻게 돼?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 일어나냐면 31.4볼트가 일어나고 여기서는 31.8볼트 약 32볼트라고 보면 둘이 어때요? 없어지죠. 상세가 되는 게 공명현상이죠. 공명현상이 즉 이쪽으로 10볼트 이쪽으로는 몇? 31.4 이쪽으로 31.8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즉 10만 이제 볼테이지 일어나는 거죠. 근데 VR과 VC를 구현했으니까 VR은 몇? 10이라고 할 수 있고 10볼트 그 다음에 VC는 몇? 31.8볼트 32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이급으로 나오는 거죠. 이해되요? VL도 똑같아요. 얘랑 똑같이 일어나서 없어지는 거예요. 상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값은 이거보다 높을 수 있어야 각자의 값은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서 너네들이 초고속 충전기 초고속 충전기 같은 거나 초고속 충전기는 I를 극대화시키잖아. 너네들 핸드폰 빨리 충전하려면 I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볼테이지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이해되? 그걸 L과 C로 막 섞어탕 해가지고 그 변압기처럼 해가지고 너네들의 이제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그 충전기의 전류를 I를 맥스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좀 비싸겠죠. 이런 설계하고 그 무리가 안 가게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다 자기 걸로 잘 흡수해보세요. 리뷰도 해보시고 잘 이해해봐야 돼요. 이런 개념을. 오케이? 만약에 전력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 전력도 어때요? 여기서의 전력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 볼테이지랑 여기 전류를 구해야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1이면 1 전화 전 그 암페어가 만약에 흐르면 여기 곱하기 여기 전압강화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제 푸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류는 아까 임피던스 분의 아까 헤미 이거 V맥스를 했잖아. 예를 들어 그럼 지금 우리가 맥스를 써야 되잖아. 맥스의 그러면 여기가 몇이야? 이게 그냥 10이죠. 이해돼요? 왜냐하면 아까 XL-XC가 0이잖아. 지금 공명인 그러니까 이게 10분의 이게 만약에 이게 10이니까 1암페어가 되잖아. 그럼 1암페어 곱하기 여기가 10V 그러면은 그 전력은 10W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게 만약에 D라고 해서 물어본다면 전력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이런 문제는 예전에 배웠던 전기회로에서 개념은 똑같은데 여기 교류해서만 뭐만 조심하면 돼? 그 위치에 전압과 전류는 다르다는 거 오케이? 똑같은 위상을 갖지 않는다는 거 아까 해미 설명했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열심히 하시고 또 공부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나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실 수도 수고하셨 수고하셨 수고하셨